송은이 동물원 가서 알파카 본거 기억나? 기억나? 알파카 머리에 이렇게 복실복실 해가지고 눈 커가지고 귀여웠지? 이번에는 알파카 이걸로 만들어 볼까? 아빠가 천천히 해볼게 구경해 구경하면서 할 수 있으면 따라하고 잠깐만 얼굴로 갖고 온게 이거거든? 이게 얼굴이야? 근데 머리 위에 복실복실하게 막 이렇게 돼있잖아 조그만 나뭇잎으로 이마를 가려줘야겠어 그렇지 더 복실복실하게 해볼까? 밑에서부터 물려야되네 너 잘 돼가는거 같아? 아직은 아니지? 응 나뭇재끈한것만 있어야 돼 나뭇재끈한것만 있어야 돼 자 안될다 오우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으면 안되는데 바람이 날라가는데 얘들 아빠 머리 지금 복실복실하게 만들고 있지? 그렇지 자 자 자 기다려 아빠 바람이 오면 안돼? 라나 아직 알파카가 날라갈까봐 알파카가 더 더 무겁게 해야겠어 더 무겁게? 이렇게 더 무겁게 모양이 좀 드리뽀지는데 이렇게 이렇게 앞머리로 이렇게 나 아깝다 닭 자 머리 돌려봐 나 아깝다 어? 닭 닭? 응 아니 어째 닭이 어떻게 닭이야 닭? 닭? 이거 봐봐 이거 아기다 봐 아 그래? 이거 봐 어 잠깐만 왜 안경을 왜? 안경 빼봐 아니 싫어 안경 빼봐 자 왜 이거 보다 아빠 안경 껴도 껌해도 다 보여 닭이야 알았어 아이 좀 아빠가 제대로 해볼게 응? 이거 날라가다가 지금 더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된거야 귀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디가 줄게 응? 이게 귀고 알파카 기억나? 아니 기억 안나? 아빠가 동물원 동물원 가서 그래 동물원 가서 또 보자 오늘은 사람이 많으니까 쪼금 머리 파마한 것처럼 뽀글뽀글하게 점점 되고 있지 않아? 응? 아빠지 눈 잠깐만 눈 잠깐만 눈 눈 이따가 찍어야 돼 이따가 성은 여기다가 여기 목이 이렇게 길잖아 성은 봐봐 여기 사이 안으로 이렇게 이것 좀 넣어봐 하나씩 해 아까처럼 예쁘게 이렇게 그래야지 제대로 되지 응? 목이? 목이 가늘고 좀 길어 알파카를 생각해 보란 말이야 봤던 거를 응? 그렇지 도와줄게 아빠지 너 아직 가서 이렇게 또 길게 해 그렇지 그렇지 별의별게 다 나와 응 고글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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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 고글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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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알파카 안 같아? 진짜? 알파카 기억나긴 해? 아니 맞잖아. 목이 이렇게 길고 여기 머리에 파만한 것처럼 복실복실돼 눈이 커가지고 아빠 이게 뭐야? 이건 몸이지. 이건 목이고 동물원에서 알파카를 한 번 더 보여줘야겠네 춤추는데 안좋았지? 안돼 안돼! 알파카 안돼! 아 진짜 어이없어 야 라온아 예쁜 알파카 박.. 알파카 파카 알파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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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